엄마 찬송 오늘의 반갑습니다 영화 경주에서요 최연 역할을 맡은 국제입니다. 감사합니다. 월요일 첫날부터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.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영화를 주시고요. 다시 제 마음의 여유를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차집 주인 김윤이 여기 맡은 시민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영은 김현대쯤 경주에서 촬영을 했는데요. 굉장히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. 소중한 마음이 영화를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겠고요. 정말 재미있게 봐주시고요. 좋은 욕설을 접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출연에 지나간 여정같은 여자, 여정을 연기한 윤지서입니다. 제가 좀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날은 풀도 많고 꽃도 많은 데서 조금씩 천천히 거느면서 하늘로 보고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참아시기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. 저희 영화가 딱 그런 영화입니다. 좋은 시간 보내다 가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윤희 친구 자연여러나진 최소율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정말 재미있게 보시고요. 초록색 창, 파란색 창, 빨간색 창을 여기서 한 번씩 입력하고 평점 남기는 데 있잖아요. 별점 꽉꽉 채워가지고 좋은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. 재미있게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평가 남미 역할을 듣기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마리 더. 끝인가요?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